지난해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내림세로 전환되며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 3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0.12% 떨어져 전달 대비 하락폭이 3배로 커졌고, 2019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TS 호재가 과도하게 반영된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